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할게 좀 많아서 취득시효 부분하고 공유 관계인데 요건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좀 해 드릴게요. 아셨죠? 내가 7월 첫 주까지 잡혀 있는 거 아시죠? 원래 그까지 해 가지고 정리가 될 건데 문제를 풀 때 항상 이거 기출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꼼꼼히 좀 풀으셔야 돼요. 어디로 올라오시냐면 여기가 아니고 문제를 확인해 드릴게요. 여기가 몇 페이지? 6번 문제인가요? 43페이지 5번 문제인가요? 6번 보세요. 아무것도 푸는 상관 없으니까. 이거 푸나 저거 푸나 다 푸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오면 쪽마침해 볼게요. 보이시죠? 확대된 건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안 됐다고? 자, 아닌데? 잠깐만요. 보여요? 나이가 있어가지고 연세들이. 보여요? 동영상 보신 분들은 눈이 피곤하거든요. 작으면. 젊은 친구들은 그냥 보면 보이거든요. 근데 나이가 먹다 보면 아무래도. 자, 이거 취득쇼를 설명을 잠깐 하고 이걸 보여드릴게요. 취득쇼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을 부분이 하나, 둘, 세 개 정도 돼요. 정확히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가.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소유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 변경이 된 경우를 말하거든요.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점유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별표시 아니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건데. 하나가 점유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점유자 변경,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시험에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그 기산점을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가 기산점 문제. 기산점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더불어 가지고 나오는 게, 이게 효과입니다. 효과. 효력이라고 하는 거. 이게 세 가지가 취득쇼의 핵심이에요. 실제는요. 이 세 가지를 알면 그렇게 취득쇼 가지고 틀릴 수는 없어요. 이게 소유자 변경은 어떤 거냐면, 이게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하나, 두 갠데 이런 거예요. 이게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고, 을이 점유자가 되거든요. 그럼 이게 취득쇼는 20년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취득쇼 요건이 어떻게 돼요?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 이제 막 시작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미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가장 수업이, 중개사 수업에서 가장 어려운 게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정삼각형을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정삼각형. 이게 A2, B2에 X2. 노트는 뭡니까? 2가 되네. 그렇죠? 이게 정삼각형. 무리수 나오는 거. 이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는 중개사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넓어져요, 공부가. 이게 넓어졌다가 다시 좁아졌다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게 넓어지는 공간이 3월달부터 6월까지예요. 이게 11월달, 12월달, 1, 2월달은 보통 여기 정도 돼요. 작게 가다가 넓어져요. 이게 한 네 달 동안 넓어졌다가 다시 줄어드는 거예요, 형태가. 나머지 줄어든 걸 가지고 공부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은 6월달이기 때문에 그냥 다 모시고 가거든요.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 몰고 가셨는데 나중에 7월달 넘어가면 그렇지 못해요. 이제는 갈 사람만 가고 떨어질 사람 떨어지고 1차만 갈 사람 가고 그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정태에 들어가서 다 급박한 상황에서 다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간이 한 2, 3주 남았으니까 좀 따라오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생들도 보통 3, 4월달, 5, 6월달은 넓혀서 강의를 해요. 넓혀야 되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짧게 하는 걸 좋아해요. 이 상태를 좋아하거든요. 그럼 11월달에 웃어요, 재밌어. 12, 1월달 또와 3, 4월 똑같아, 5, 6월 똑같아, 7, 8월 똑같아. 이건 뭐예요? 이건 불합격이에요. 이렇게 형태가 됩니다. 지금 문제가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완전히 패턴이 바뀐 거예요. 32회부터 완전히 바뀌어서 민법도 상당히 지문이 길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박스가 4개짜리가 아니라 3개짜리가 나오잖아요, 지문들이. 엄청 어려워진 거죠. 4개가 아니라 3개라는 건. 4개가 되면 공식이 통하지 않아요. 아니, 4개이면 공식이 통하는데 3개는 공식이 안 통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역, 니은, 디귿을 모두 알았거나 하나만 몰라도 잘 못 찾아요, 답을. 그런 형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좀 어려운 추세가 됐는데 지금은 약간 진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양이 많으니까. 늘어지는 건 아닌데 혹시 오해할까 봐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눈높이를 맞춰주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그래서 7월 첫 주까지 하는 거니까 알고 계세요. 방학 때라도 나오시라고. 무료봉사예요, 저도요. 8주 하고 싶어요. 안 그러겠어요, 누가. 갑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봐. 소유자가 변경되는 거니까 우해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여기서 바뀌었어요, 병으로.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효완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 가면 시효완성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실제는 이렇게 안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시효기간이 기간 중에 이런 수편을 써요. 그럼 시효가 진행되는 중이라는 건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때 시효가 완성됐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이렇게 완성이 되면 소유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병이잖아, 병. 그럼 여기서 어른 병에게 시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오케이, 그럼 된다고. 알겠죠? 된다고. 됐죠? 이게 첫 번째 결이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갑이 소유자고 을이 점유자가 되는데 이게 20년이거든요. 그럼 시효를 진행시켰어. 그럼 시효가 완성이 됐죠? 완성이 됐는데 지금 등기가 됐어요, 안 됐어요? 등기가 돼버렸어요. 그럼 삶에 의욕이 없는 사람이에요.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야. 등기가 안 된 거지.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바뀐 거예요? 소유자가 바뀐 거라고, 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이신가요? 그럼 이때 뭐라고 하냐면 이건 시효, 완성, 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얘는 당연히 을은 이 병이란 사람에게 시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렇죠? 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렇죠? 여기는 동그라미, 못 알아들까 봐. 이렇게 됐죠? 이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꼬시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다 꼬시는 게 병이란 사람이 시효, 완성했음을 알고 있었다. 을이 시효, 완성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갖다 놔요. 병이 알고 있었다.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병은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얘는 소유권을 그대로 취득을 합니다. 이게 되시죠? 그런데 다만 이건 있어요. 여기 둘 사이가 뭐가 있었냐면 적극 가담을 했습니다. 이런 명칭이 나오거나 또 둘 사이에 통정허위를 했습니다. 통정허위. 또 하나 써볼까요? 명예신탁을 냅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가장 많이 내는 게 명예신탁. 두 번째 많이 내는 게 적극 가담. 이걸 좀 많이 내는 편이거든요. 그럼 얘들은 좀 더 뭐예요?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네, 무효이죠. 그렇죠? 다시 바꿔볼게요. 얘가 시호를 주장했죠. 시호를 주장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탈세 목적 없이 적법하게 명예신탁을 했습니다. 보이신가요? 그럼 을은 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시호를 주장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거 빼돌리는 거거든. 탈법 목적이 아니라 탈세 목적이 아니라 재산을 빼돌리는 거야. 안 주려고. 이해 되세요? 그럼 당연히 누구는요? 이때 명예신탁 됐어요. 이렇게 적극 가담했어요. 통정했어요. 그럼 얘는 무효네. 그럼 무효면 얘는 직접 말소, 대위 말소. 이중매매 생각하세요. 이중매매. 지금 등기 안 됐죠? 소유자 아니죠? 직접 말소할 수 없다. 뭘로 가야죠? 대위 말소. 오케이. 그래서 혹시 원래는 을이란 사람은 누구에게 병에게 시호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 아까 갑하고 병 사이 뭐가 나오면 적극 가담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거나. 두 번째 통정했습니다. 세 번째 명예신탁이 됐어요. 이런 명칭이 나오면 이때 을은 대위해서 말소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끝.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있어요. 여기서부터 몇 점? 2차 취득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건 기본 상식이 돼 버렸으니까. 점유자 변경 한번 봐 볼까요? 점유장은 이거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갑이 소유자가 되고 을이 점유자가 된 거죠. 시호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네요. 그럼 을은 등기를 청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등기 청구하면 되는데 이 친구가 팔한 거야.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 토지를 이해 되세요? 이렇게 갑의 토지였고 여기에 을이라는 사람이 취득쇼 한 거죠. 그런데 이걸 팔아버린 거야. 병한테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 을이 원래 시호 완성했으니까 등기를 이렇게 청구해야 되죠. 이걸 판면서 등기 청구를 양도한 거라고 보이신가요? 그럼 등기 청구에 양도했을 때 병은 시호를 완성한 게 아니죠. 병이. 누가 완성한 거죠? 을이 완성했는데 얘가 직접 청구한다.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자기가 완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누구를 대위해야 돼? 을을 대위해서 등기를 가져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대위해서 등기를 신청했더니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세요? 그런단 말이야.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을은 이 갑한테 뭐라고 해? 통지를 해줘야 되는 거야. 야, 혹시 병이 등기 청구권 가지러 오면 등기 주세요. 저번 주에 이해해야 저번 주 정리했던 거? 여기다 정리한 것 같아. 그래서 매매로 인하여 등기 청구권을 양도할 때는 통지 승낙을 받아야 되고 기억나나요? 명의 신탁이 적법하게 해지되면서 등기 청구권을 양도할 때는 동의 승낙을 받아야 되고 점위 취득일 때는 뭐라고요? 그냥 통지만 하면 되는 거지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해서 저번 시간에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엄청 중요하다 그랬어요. 엄청 중요하다. 이걸 하나 정리하면 되고 여기는 그냥 통지만 하면 되는 거죠. 시험에 나올 때 이 갑이라는 사람의 동의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야. 이걸 우리 시험에 기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기산점. 기산점은 출발점을 말하는 거잖아요. 기산점을 뭘 말하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고 을이라는 사람이 점유자인데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 없이 시효를 완성했어요. 그리고 여기 40년째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을이. 자, 시어가 완성된 다음에 벌써 20년이 또 흘렀네. 그럼 등기 청구하려고 하죠. 등기 청구할 때에 출발점, 기산점은 20년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20년 해도 되고 여기서 거꾸로 20년 해도 되고 중간을 잘라도 20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기산점을 임으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나요?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소유자가 40년 동안 한 번도 변동된 적이 없어요. 소유자 변동이 없다. 그렇죠? 소유자가 변동이 없다면, 변동이 한 번도 없었다면 임으로 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 임으로. 여기서 하든, 여기서 하든, 여기서 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중간에 소유자가 한 번이라도 변동이 되어 있었다면 임으로 선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무조건 언제부터 출발해라. 법률, 점유, 개시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아셨죠? 상식이 돼버렸죠, 지금은. 이제 효과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효과? 여기서 등기했다고 합시다. 등기하면 이게 소급하는 거예요. 장례를 향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소급하죠.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등기가 되면 처음부터 내 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직 시호가 완성이 됐는데 등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등기를 주장했죠, 달라고. 그러니까 갑이 여기저기 알아봤을 거야, 땅 토지 소유자가.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야, 을이 시호 취득 완성했으면 등기 줘야 돼, 등기 줘야 돼? 글더란 말이야. 그랬더니 갑이 을한테 야, 등기 줄게, 주는데 너 지금 아직 등기 안 됐잖아, 소유자가 아니니까. 20년 동안 내 땅 썼으니까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러냐면 등기를 해버리면 처음부터 내 땅을 내가 점유 사용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굳이 갑에 등기가 안 됐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취득쇼에 가장 굵은 것들이에요. 이게 가장 굵은 것들인데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나머지는요. 잡단 내용들이에요. 잡단 내용들. 가장 많이 울고 먹는 게 이거죠. 소유자 변동. 그럼 이제 한번 봐보세요.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 이거. 이거 보면 점유추득 이게 몇 년치인가? 이게 작년권에 34회 보이신가요? 작년권이니까 결국은 뭐냐면 사례형으로 문제가 나오면 좋은데 안 나왔잖아요. 조심을 해야 되죠, 올해 사례형은. 국유재산 있잖아요. 국유재산은 원래 취득쇼가 돼야 안 돼요. 원래가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국유재산 중 일반 재산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잡종재산. 그건 돼야 안 돼요? 그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재산의 시효 완성 후에 뭘로 바뀌어버린 거야? 행정재산으로 바뀌어버렸네. 그럼 이건 취득쇼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그어볼게요. 여기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여기가 의리라는 사람이 점유한 거죠. 그럼 이게 20년 시효를 완성할 거라는 거지. 그런데 지금 재산이 뭐가 돼요? 일반 재산이었어요. 일반 재산, 국가 재산 중에서. 그럼 쇼를 완성할 땐 일반 재산이니까 취득쇼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등기해야 되잖아. 그런데 등기하기 전입니다. 전에 뭘로 바뀐 거죠? 이렇게 행정재산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행정재산으로. 그럼 쇼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없습니다. 유명한 판례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취득쇼 완성 당시에는 뭐였어요? 일반 재산. 그 이후에 뭘로 바뀐 거야? 행정재산. 그럼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해야 되죠. 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6번에 이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에요.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한 번 들으면 알겠죠. 국가는 재산을 뺏기고 싶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죠? 얼른 안 된다고 한 거지. 두 번째 한번 가보면 이거예요. 시효 완성 당시에, 20년 완성 당시에 소유권 보존등기가 무효라네. 무효라면 그 등기 명의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어볼까요? 얘가 딱 20년이 된 거야.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었어요? 값. 점유자 누구를. 완성 당시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값이 뭐라는 거야? 가짜라는 거야. 가짜.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지. 소유자 아닌 사람한테 얘가 시효를 완성한 다음에 야, 가짜야. 소유권 이전해 줘. 그럼 값이 뭐라고 가겠어? 나 가짜야. 그럴 거 아니에요. 가짜한테 권리가 없는 사람 가져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무권리자한테 내가 사 갖고 왔는데 소유권 취득할 것 같아요? 이걸 뭐 외우고 자시고 뭐가 필요 있어? 가짜인데. 그렇죠? 가짜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해야 돼? 누구긴 누구야? 진짜한테 해야지. 그렇죠? 그럼 얘는 얘를 진짜를 대의해서 말소한 다음에 말소하면 진짜한테 넘어올 거 아니야? 그때 가져오면 되지.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소유권 보존등기가 뭐라고 했어요? 무효라는 거야. 무효. 무효 보여요? 무효? 가짜라는 거잖아. 그럼 끝이 바로 가짜니까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상대방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효 완성 후에 점유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격려되기 전입니다. 시효를 완성했는데 아직 등기 안 가져왔나 봐. 그렇죠? 그럼 점유자는 소유권 취득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했지. 우리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하니까. 점유취득은.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소유자가. 지금 현재 소유자가. 야, 내가 등기 넘겨줄게. 그런데 너 20년 동안 내 땅 썼잖아. 내 땅 썼으니까 너 부당이득 내놔라고 청구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돼? 안 돼? 안 되지. 왜? 등기를 하면 처음부터 내 땅이잖아. 내 땅을 내가 점유 사용한 거기 때문에 부당이득은 뭐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할 수가 없는 거지. 이거 상식 아니에요, 이거 지금. 그렇죠? 그랬더니 어디에 넘어갔냐면 초짜들이 그래. 이거 등기하기 전이잖아요. 등기하기 전이면 소유자 아닌가요? 소유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부당이득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커 버려요. 저희 동네 시골당 한 평에 봐야 되지. 30만 원인데. 옆집당 들어와 봐야 한 5평 들어왔을까? 그걸 취득시효했다가 대력 잠자는 코트를 건든 거 아니에요? 그럼 3평, 5평에다 30만 원 사모시고 150만 원 그거 하나 벌려고 꼬질렀다가 20년 동안 부당이득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 버리는데. 그럼 누가 취득시효를 이용하겠냐고. 안 하지. 그래서 완성 전이더라도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걸 외우고 자식이요. 상식인데. 미등기 부동산이네. 미등기 부동산을 취득시효했네.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미등기는 등기 안 해도 되고 등기 안 나오면 등기야 소유권 취득하고 그래요? 일관성이 없어, 법이. 그럼 뭐라고 돼 있어요? 245조 1항에 등기를 갖춰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여기가 틀린 거지. 미등기 부동산을 취득시효했다 하더라도 등기를 갖춰야 되거든. 그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거라고. 말도 안 되는 거지, 지금 이건.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완성 전이네. 그럼 아직 시효 완성되지 않았죠? 20년은 아직 안 된 거야. 부동산을 압류하면 시효는 중단된다고 했거든요. 이거 지금 꼴값 돌고 있는 거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중요한 게 이거였었어요. 이게 영역을 잘 못 내요. 예전에 중개사 시험은 제목이 뭐였냐면 여러분들 혹시 모의고사 볼 때 41번 위에 명칭이 붙어 있는데 혹시 알아요? 민법이라고 붙어 있나요? 중개사와 관련된 민법 이렇게 돼 있나요? 중개사와 관련된 거예요. 그 문구가 없을 때는 우리 중개사 시험 문제는 원래 국회를 통과해야 돼요. 이 시행령 자체가. 법이기 때문에 우리 중개사 시험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런데 옛날에는 민법이었다고. 그냥 민법만 나와 있으니까 동산도 문제 내고 다 내는 거야. 그런데 지금 중개사와 관련된 문제를 내야 되거든. 그래서 동산에 문제를 내면 안 된다고. 동산은 중개를 안 하는 거니까. 중개사법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들어만 둬봐요. 을에게 예를 들면 500만 원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는 거야. 채권은 돈 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갑이 누구요? 빨리빨리하게 채무자 얘는 채권자. 그럼 돈을 얘가 언제부터 주기로 했냐면 5월 1일 날 주기로 했어. 주기로 약속을 한 거지. 그러면 이 을은 5월 1일부터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 500만 원이 음식값 채권이라고 합시다. 음식값. 그 음식값 채권은 1년짜리예요. 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애우지바 1년이야. 그럼 이때부터 해가지고 1년 뒤면 이 안에 을은 돈 달라고 해야 되지. 그렇죠? 그럼 지나버리면 돈 달라고 할 수가 없지. 이게 소멸시효 제도야. 소멸시효. 됐는데 이 친구가 364일 날 5일이 아니야. 364일 날 돈 달라고 한 거야. 하루 남겨놓고. 그럼 이게 뭐예요? 소멸시효가 어떻게 소멸시효가 뭔가 중단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청구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몇 년간 1년 지나야 돼. 이게 연장되는 거라고 계속. 그래서 재척기간이 있죠. 우리 취소권 행사기간이 어떻게 돼? 취소권 행사기간 추삼한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 행위한 날로부터 10년이죠. 걔는 재척기간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게 없어. 그냥 딱 3년. 10년 딱 지나면 아웃이야. 그런데 소멸시효는 계속 연장이 될 수가 있다고. 이게 돼요? 1년짜리도 10년 갈 수 있다고. 계속 중단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얘가 왜 나왔냐. 깜짝이야. 이해 됐죠? 그런데 이 취득을 봐봐. 이 소멸시효. 취득시효는 이거예요. 이거 해볼게요. 이게 연장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해서. 이게 갑이 지금 소유자야. 을이 누구화되는가. 누구? 점유자지. 그럼 얘가 이렇게 쇼를 20년 완성했잖아. 그럼 등기 가져오면 소유권 채택할 수 있지. 아직 안 가져왔지.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가 채권자가 있었나 봐. 얘 일하는 채권자가. 돈을 안 갚으니까 이 땅을 뭐 한 거야? 압류한 거야. 이해 돼요? 압류하니까 이 의뢰, 이 소멸, 이 취득시효 기간이 중단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얘하고 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무 관계가 없지.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는 지금 등기청구권이라고. 얘는 지금 금전 채권이고. 그럼 금전하고 등기청구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여기 압류가 됐을 때 취득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판결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처음 나온 지문이야. 우리 시험에. 처음 나온 시험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28개가 처음으로 나온 지문이거든요. 그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 정도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해 됐죠 이제? 오케이. 그래서 중단된다 그러면 안 돼요. 중단된다 그러면 X. 정답은 그러면 몇 번이야? 2번인가? 2번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는 어떤 거냐면 1번 때리 차불고요. 이거 상식이니까. 이건 기억하고요. 이거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기억하면 돼요. 2, 3, 4는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지문 중에. 나머지는 내둬도 되지만 이 정도는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